형님 아오 할 땐 다 좋지 않습니까 정진상회하고 김용하고 유동규가 울러다니면서 강남에 이런 깃발 날렸죠 술집이나 룸사룡 다니면서 업자들이 다 카드 긁어주니까 수백만짜리 술도 마시고 권력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바뀌었고 결국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욱이든 정민영 변호사든 특히 빼앗은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기획본부장이 다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일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김만배하고 김용민주연건 원장이죠 오래 안 갈 겁니다 다 불게 돼 있는 거죠 검찰 수사를 하면 다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자면 검찰 수사관 앞에서 이리 들리되고 저리 들리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딱 나오네요 남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선 경선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비 20억 요구에 대해서 대선 후보에게 그 정도 제공하는 것은 값이 싸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계산하고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 씨는 KBS 취재진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남욱 변호사는 작년 4월에서 8월 자신이 김용민주연건 부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측이 작년 2월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언했다 진술 내용이 그대로 실린 거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수익금을 700억 원에서 깎아가지고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조달을 위해서 김만배 씨에게 수익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돈이 지급되지 않자 정진상 실장이 이 양반 미척금은 이라고 유 씨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정진상 실장이 금품수수 혐의 관련 압수수색에 적시됐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이죠 다 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갈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여러분들 인허가권을 얻을 때는 어리웠지만 그 사업이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준다 하면 그쪽에서 불 수가 없잖아요 대선 경선에 나갔는데 다 잡혀 들어갈 건데 김만배 씨가 영악한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 터뜨리게 되면 또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통과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판거래 의혹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전했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혹 수준이지만 이거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벌컥 뒤집혀지겠죠 부산지방부문에 부장판사로 퇴임하신 한 분이 신랄하게 그 부분을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재판거래 의혹에 의혹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인 겁니다 일단 화천대율은 기본적으로 인허가건의 형사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 내가 안 주면 누가 어떻게 불겠노 그렇게 김만배가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 때문에 이재명씨가 정치적 생명을 얻지 않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욱씨는 유동규씨가 나를 찾아와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고 했다고 KBS에 말했다 누가?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씨가 남욱 변호사하고 그래도 말이 좀 통했던 모양입니다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김만배가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요구한 액수가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들었다 업자들 다 해먹고 마지막에 그냥 닭줬던 개가 되어버렸구먼요 이에 남욱씨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유동규씨에게 말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 원과 아는 사람의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 원 등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용씨의 차용증을 물증으로 법원에 제시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는 11억 원 중 8억 원은 건넸지만 나머지 돈은 작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달이 중단됐다 남욱씨가 조금 그냥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게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개발 차익을 누렸으면 이재명 경선 자금을 좀 줘야죠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닦아 먹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욱씨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남욱씨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녀학 회계사 설계한 뒤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다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 남욱씨는 다음 주부터 대장동 재판에 정인으로 나서고 숨김없이 할 말을 할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없는 죄를 본인이 덮어 쓸 필요는 없고 들었던 것, 봤던 것, 아는 것을 다 털어놓고 유동주씨가 일찍 이야기했던 명언처럼 내가 한 몫은 내가 짊어지는 거고 상대방이 한 몫은 상대방이 짊어지는 거고 공동으로 여러분들 책임져야 될 분은 공동으로 책임을 제하겠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다 덮어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애들 얼굴 보니까 형님 아우 할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이 마당이 되면 다 제각각의 길을 가게 마련이고 제각각 여러분들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여지없이 세상에 까발려지게 되고 그분은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빠져나가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남욱의 폭탄급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끈은 떨어진 거고 그 양반이 무슨 개양을의 국회의원이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든 방탄을 가지고 이런 철갑을 두르든 말든 간에 정금물을 가지고 뭡니까 그냥 압박하는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싸울 수 있는데 울리는 게 있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남욱의 수시로 수백만 대 술적대를 받았던 얼마나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형님 아우 이러면서 그중에서 유동규 씨가 나이가 어리고 또 두 분을 다 형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정진상 씨가 가장 위고 그 다음에 김용이고 아마 유동규 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자가 접대비는 탁탁 카드 이름들 끄어가지고 술집에서 수백만 원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블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8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56세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진상, 정진상의 아래 내, 54세 민주당 대표실인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승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술집에 갔겠죠 공돈으로 술 마시니까 얼마나 화끈하게 마셨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백번 천번 마셨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까발게 지는 거죠 유동규가 여러분 입을 다물었으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끝까지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죄를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통해서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고급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해서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담았다 이들이 마신 술값은 한 자리에서만 수백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용 부원장 등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수준접대는 이번에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 부원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술접대에 대해서도 기소할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유흥주점에서 여조금을 편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지지를 말했다 띵까띵까 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남시장 여러분들 산하에 이인자가 이 정도로 즐길 수가 있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끝내줬겠네요 대통령이 이인자가 되었으면 다 불겠죠 뭐 제가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은 김만배가 권순일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입을 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반드시 검찰은 그 파장이 사법부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지만 그러나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를 여러분들 규명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부패라는 것이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법관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씨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 사법고시 통과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15 총선 당시에 이재명 정치적 생명을 구원한 정치적 은인 이 건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뇌물 좀 먹은 것 정도가 아니고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특정인의 재판에 신대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재판 연구관들이 이름을 올린 그런 연구 보고서와 다른 결론을 유도했고 그것이 전원합의체 이름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은 국기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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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